서울대교구가 오늘부터 예비신자 교리서를 전면 교체에 발간합니다. 새 예비신자 교리서 발간은 26년 만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새 교리서 발간에 맞춰 예비신자의 교리교육기간도 최소 7개월로 정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교구는 오늘자로 예비신자 교리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을 출간했습니다. 새 교리서는 지난 1995년 발간된 뒤 그동안 예비신자 교리서로 활용돼 온 함께하는 여정을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발간사에서 교리서의 제목처럼 하느님을 찾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듣고 깨달아 그분께 참다운 참여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교리서는 주교제 3건과 부속교제 4건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계별 입교 예시에서 제시하는 기간들에 따라 전체 4편으로 구성됐고 이를 30과로 나눴습니다. 이를 주교제 예비신자 이전기간, 예비신자기간, 정화와 조명의 기간, 신비의 교육기간 등 두 권에 담았습니다. 먼저 제1편은 예비신자 이전기간으로 신앙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기초지식이 담겼습니다. 예비신자기간인 제2편에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성모 마리아, 교회의 7가지 성사에 대한 교리를 안내합니다. 제3편, 정화와 조명의 기간에는 10개명에 비춰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어 제4편, 신비교육기간에는 새신자들이 전례와 성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신앙을 살아가도록 돕는 내용 등이 실렸습니다. 아울러 각권 마지막에는 교리시간에 기도문을 배우고 바칠 수 있도록 주요 기도문을 담았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새 교리서 출간에 맞춰 어린 예비신자 교리교육 지친도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어른 예비신자 교리교육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새 지침은 교리교육기간을 기존 적어도 6개월에서 적어도 7개월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함께하는 여정에 수록된 28과를 6개월 과정에 맞추느라 주요 주제들을 통합, 수정, 삭제했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단계별 입교 예식 가운데 받아들이는 예식을 비롯해 선발 예식과 신비교육기간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균형 잡힌 교리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제가 직접 교리를 가르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새 교리서 출간에 맞춰 사제단을 상대로 지구회압을 실시하고 이어 상반기 중 수도자 교육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 기존 나눔 봉사자 등의 갱신 교육을 4월 중에 마치고 하반기에는 신임 나눔 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교구는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가능한 대면 교육으로 하되 코로나19로 어려울 경우 줌과 구글미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대 교구 사목국장 조성풍 신부는 새 교리서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구원의 여정을 향해 걸어갔으면 한다고 소망했습니다. 이 교리서를 통해서 예비신자분들이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또 그러한 토대 위에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익혀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걸어가도록 각 본당 공동체가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구원의 여정을 향해 걸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울대 교구는 이어 새 견진 교리서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올 성탄 전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cpbc 김용규입니다.